아 아파 여기 다쳤어요 아파요 재밌는 글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도 좀 이렇게 인사를 잠깐이나마 움직이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서 너무 좋았고 어 또 이게 사인회에 응모를 하셨다가 또 음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네 잠깐 또 이렇게 켜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저장을 잠깐 해놓을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옷보신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때문에 제가 좀 오늘도 붓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일찍 가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광탈 이야기하고 싶었냐고 아니요 그런거는 네 그런건 아니고 그냥 그냥 고마워요 여러분 항상 갈게 고마워 안녕 안녕 안녕